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파람입니다. 오늘 아이온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을 제가 찾았는데 시킹알파의 한 소위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애널리스트가 아이온큐 매수하지 마라 라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제 결론은 뭐냐? 애널리스트들도 잘 모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 기사에 대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월 8일 한국시간으로는 4월 9일 아이온큐 잘못된 큐비트 기술을 매수하지 말라라고 스태핀 토빈이라는 애널리스트가 글을 올렸어요. 요약을 해보면 아이온큐의 이온트랩 큐비트 기술은 양자 우월성에 도달할 정도로 충분히 확장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고정 컴퓨터를 능가할 수 있는 시장을 탐구하고 특정 문제에 필요한 큐비트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송존을 보장하기 위해 더 개선된 다른 큐비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이제 2년 반 넘게 이 회사에 대해 또 그리고 이 기술 그리고 다른 선도 기업들의 공부를 해왔고 이 회사 본사도 찾아왔고 임원도 만났고요. 올해 10월 달에 또 시애틀 제조공장도 갈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양자 기술에 대해 아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만의 해석을 풀어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제가 봤을 때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보죠. 그래서 이분이 아이온큐에 대해 작년 8월에 처음 글을 썼다. 팔로우업 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강한 매수평가를 해서 뭐 지금 살아 양자 우위가 가깝습니다. 뭐 상당히 자극적인 얘기죠. 근데 아이온큐가 양자 우위가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류로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뇌와 부안에 동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이온큐가 선택한 기술인 이온트랩 큐비트가 양자 우위나 양자 우월성을 제공할 충분한 확장 가능성이 없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온큐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양자 리서치를 할 때 아이온큐의 주장에서 64이큐 정도에 도달하면 가장 큰 슈퍼컴퓨터들에서도 도달하지 못했던 컴퓨팅 성능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구글이나 IBM도 이런 양자 우위 슈퍼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뛰어나지는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몇 조안의 거짓으로 입증됐고 아이온큐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들이 그랬다고 아이온큐가 그럴 거다.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양자 우위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양자 우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면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이전에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모든 경우에 고정 컴퓨터가 이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양자 우위가 아직까지는 달성이 안 됐다는 거죠. 이 말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양자 우위를 도달할 생각인데 첫 번째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적은 큐비트로도 뭔가 지금 슈퍼컴퓨터를 못하는 거 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양자 알고리즘은 고정 컴퓨터로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위가 없었고 아니면 하드웨어 양자 컴퓨터 자체가 개발되는 방법 근데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양의 큐비트가 필요한데 이 정도가 필요하려면 수만 개 수백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분이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게 이 초전도체 방식의 큐비트는 이온트랩 방식의 큐비트보다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초전도체 방식에서 수백만 개가 필요하다고 해요. 백만 개 그 이유는 1000대 1의 오류 수장을 거쳐서 1000개의 고품질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큐비트 숫자 1000개가 필요하다는 게 아이온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온큐는 소위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AQ가 이미 고품질이기 때문에 AQ가 1000개에 도달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초전도체, 이온트랩, 이 큐비트를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체는 100만 개가 필요하지만 이온트랩은 1000개만 있으면 된다. 그것도 AQ,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에서 이 부분에서 이미 이 사람이 깊이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가지 이상의 기술을 이 사람이 추적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깊이 따라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더 깊게 오래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양자우위를 실제로 달성한 곳은 없다는 겁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IBM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작을 했지만 오류 수정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미세한 변화라도 생기면, 환경 변화라도 있으면 정보를 잊어버리고 1mm가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양자 계산을 했어야 됐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은 답이 없다.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온트랩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와 컨티니엄이 있는데 레이저 광학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 이 얘기도 맞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온큐는 36큐비트 수준의 포르테를 만들었고 유일하게 판매 가능한 양자 컴퓨터이고 이런 면에서 아이온큐가 세계 선도주자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제목은 그렇게 자극적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양자 계산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길고 게이트의 정확도도 높다. 그래서 오류 완화의 성능도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더 확장 가능한 큐비트 기술을 구입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근데 이 얘기는 저도 똑같은 데이터를 봤지만 이 사람이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필요제품의 CEO는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증거로 무슨 얘기를 하냐. 이 4분기 실적 발표 때 필요제품의 CEO가 양자 알고리즘이 개선이 되면서 복잡한 시뮬레이션에 원래 1.5조 개의 게이트가 필요했는데 41만 개까지 줄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아이온큐가 앞으로 양자 우위를 달성하는데 양자 알고리즘 개선도 중요하다. 라는 얘기지 큐비트 숫자를 줄이면서 더 많은 일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리즘 개선으로 찾고 있다고 해석하는 건 저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EO의 말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죠. 그리고 아이온큐가 AI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잘못된 얘기죠. 이번 분기 때 얘기는 안 했을지 몰라도 이미 아이온큐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이미지 인식이나 배터리, 후보물질 찾는 거 그런 거에도 지금 머신러닝에 활용을 하고 있고 에어버스와도 어떻게 하면 항공 적재물들을 최적화해서 실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단편적으로 4분기 실적 발표만 보고 얘기하지 않았다. 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 필요제품의 CEO가 아이온큐가 상업적 우위를 도달할 수 있는 기계를 2, 3년 안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 양자 우위에서 상업적 우위로 이 말이 바뀌었다는 게 어느 정도 이 IBM이나 구글이 겪은 양자 우위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 얘기는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아이온큐 CEO는 정확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 우위냐, 상업적인 우위냐 이 말의 선택에는 조심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컨티뉴엄은 필요제품의 CEO도 얘기했지만 셔플링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온큐가 새로운 큐비트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 일례로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 피럴철프맨을 공동 창업자라고 썼어요. 잘못된 거죠. 크리스 몬로 교수님과 김정상 교수님이고요. 두 분이 돌아간 거를 아이온큐가 이미 이온트랩을 버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임의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아니고요. 이 두 창립자들은 대학으로 돌아갔고 그 이유는 이미 미국 정부에서 대학에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이 복귀를 해야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고 그 연구 결과는 아이온큐에 다시 종속되게 되죠. 그래서 이미 피럴철프맨 들어간 거부터 신뢰도를 잃었고요. 10년 후쯤이면 다른 모델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이온큐가 다른 종류의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0년 안까지는 이온트랩이 앞설 수 있고 10년 뒤에는 누가 앞설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창립자와 선도자들이 떠나고 있고 상업적 우위로 말을 바꿨고 기존 기술을 버리고 있고 더 적은 큐비트로 더 많은 일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 그 CEO가 향후 다른 모델을 선택하겠다. 다른 기술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잘못된 말을 하면서 시장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돈을 받고 애널리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렸다는 게 굉장히 좀 한탄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한숨이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발견이든 피럴첼핑이 한 얘기죠. 상형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5년 10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새로운 방식을 하고 있는데 오래 걸릴 거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현재 시장에서 유일한 진짜 회사다. 그리고 경쟁에 도래하기 전 수년 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왜 아이온큐를 사지 말라라고 했는지 그 저희가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도 자기가 깊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 글을 썼을 때 조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자극적으로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언론이 내뱉는 얘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중성자 큐비트가 앞서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버드와 MIT 거기서 나온 큐에라가 굉장히 뛰어난 결과를 냈었고 이 외에도 아톰컴퓨팅 그리고 칼텍에서도 좋은 결과들을 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큐에라 같은 경우는 논리적 큐비트를 형성을 했다고 해서 시연을 했었죠. 280개의 큐비트, 48개의 고품질 논리적 큐비트 이제 오류가 극복된 큐비트를 냈다고 하고 이걸로 이제 만개로 가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큐에라라는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고 256개의 큐비트를 가진 아킬라를 클라우드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다뤘지만 IBM과 아이온큐가 이 큐에라가 이뤄놓은 업적을 양자로 이뤄놓은 거를 고전적인 방식으로 타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큐에라도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게 이미 깨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중성자 쪽이 앞서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256개 큐비트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요거 조사해봤지만 이 게이트 기반의 범용성을 가진 양자 컴퓨터가 아니고 디웨이브처럼 특정 문제만 풀 수 있는 양자 아날로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말을 여전히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온큐가 2028년까지 1024개 AQ에 도달을 하는데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한 번 이해도가 떨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0개 수준에 도달을 하면은 이미 오류 수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쪽에서 말하는 100만 큐비트와 동일한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28년에 1000개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뒤처지고 있고 뭐 2026년부터 상업적 위점을 준다고 했는데 양자 우위는 언젠지 얘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온큐는 로드맵을 달성해왔고 조기에 달성해서 큰 타격은 없고 세계 최초 양자 컴퓨터 제조 시설을 구축했고 양자 컴퓨터를 판매하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을 갖다 주는데 이건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아이온큐 자료 중에 이런 로드맵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2025년부터 상업적 이점을 준다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온큐가 최근 3월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런 얘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필요제품사장님이 64AQ에 도달하면 슈퍼 컴퓨터를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할 거다. 즉 양자 우위에 도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 누가 옳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2번부터 16대 1 오류 수정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밀린다고 했죠. 오류 수정이 2026년부터 들어가면 이때부터 AQ가 알고리즘 큐비트가 거의 논리적 큐비트와 동일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2028년에 1000개가 넘어가는 순간 이때는 진짜 실용성을 갖춘 양자 컴퓨터가 될 것이다 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 애널리스트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다. 이거를 초전도체 쪽의 물리적 큐비트와 비교하면 안 된다. 그 정확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이온큐가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 북킹스 예약 매출의 전망 그리고 실제 달성한 거 그리고 매출 근데 지금 예상치 상회 예상치 상회하고 있고 예상치가 또 올라갔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2023년에 2배를 2024년에 북킹스로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데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적자도 더 커지고 있고 5년 안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천천히 늘어난다라고 예상을 내주고 있는데 제 의견은 월가도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물며 아이온큐의 임원진들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이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뭘 알고 이걸 예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보수적으로 안전한 숫자들을 던져놓는 거고 실제로 이 양자 컴퓨터라는 혁신은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 매출을 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24년에 40 정도, 50, 한 70, 80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월가의 다른 예측과는 전혀 다릅니다. 24년에 4천만, 거의 비슷해요. 4천만 24년 거의 비슷합니다. 24년 말이니까 25년 초가 25년에는 8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24년에 4천만 달러 25년에는 8천만 26년에는 1억 5천만으로 80%, 100%, 85%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매출이 80% 이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PSR을 한 50배 정도로 보면 2026년 말에는 정고점 36불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PSR이 지금 120 정도인데 이게 100으로 유지가 된다면 25년 말에도 36불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씩 수익이 증가하는데 주가도 그 정도 숫자로 올라간다고 보면 2030년에는 거의 380불이 나오기 때문에 제 목표인 100불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애널리스트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23년 말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4.5억 달러인데 27년까지 버틸 수 있다. 그리고 27년에 384AQ에 도달을 하면 이거는 뭐 1년 정도 더 현금이 확보될 것이다. 상업적 이점을 가지면서 그래서 뭐 현금은 아직까지 걱정하지 않아 아직까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년까지 이 사람이 보기에는 27년에 누구든 이 양자 우위를 달성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텐데 이온 트랩은 아닐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양자 우위를 가져온다면 아이온 큐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상당한 재편성이 필요하다. 물론 이 사람의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에서 나온 얘기고 그래서 뭐 비용, 연구개발 비용 2배씩 증가하고 있고 일반 판매 및 관리 비용 뭐 캡엑스, 제조시설도 구축했으니까 그 매출 원가도 수익을 능가하고 있어서 적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알고 있는데 CEO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가? 뭐 엊그저께에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현재 양자 컴퓨터 기업들 중에 아이온 큐가 제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하실 수 있는 CEO는 항상 자신감에 차있죠. 근데 그 어떤 CEO도 자기 회사가 망할 걸 아는데 투자를 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줄이죠. 그래서 저는 CEO가 다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단순히 보이는 현상만 편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가격은 현재 한 18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비용 절감, 제품 가격을 낮추면 수백 대를 판매해서 이익을 올릴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필요하실 수 있는 CEO가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어긋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업자들이 떠났고 이 양자 우위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확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이온 큐는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고 있고 유일한 플레이어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앞서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류 수정된 방식으로 아큐비트를 확장하지 못하면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이 애널리스트는 일단 오타도 있었고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본 것 같은데 저는 2021년 하반기부터 봤기 때문에 제가 2년 더 깊게 봤기 때문에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못된 인트를 취합해서 자기의 상상을 아이온 큐 매수하지 말아라라고 자극적인 제목을 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제될 게 없다. 아이온 큐는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이 큐비트를 늘리는 기술을 올해 안에 시연을 해서 내년에 상업화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확장성 문제를 극복할 것이고 28년 1000개 이상의 알고리즘 큐비트면 오류 수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수준이면 실용적인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두 창립자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속한 대학에서 행하는 모든 연구 결과는 아이온 큐에게 독점적으로 상용화가 허락이 된다. 근데 이거를 이 애널리스트는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중성자 원자 진영이 앞서간다고 하는데 아이온 큐 IBM 연합 연구팀이 이미 그들의 연구 결과를 탑하했고요. 그 양자 컴퓨터로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가 압도적 우위를 가질 것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앞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참 난해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중성자가 앞선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정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자 이 글의 작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기술적 로드맵에 아이온 큐의 알고리즘 큐비트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잘못 이해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모든 양자 컴퓨터는 현재 고정 컴퓨터가 흉내낼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온 큐가 앞서고 있고 유일한 플레이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제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지었느냐 이게 애널리스트로서 정직한 모습이냐라고 했는데 어떤 답변이 달릴지는 모르겠지만 참 애널리스트로서 역량이나 이런 진실성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은 애널리스트들도 잘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땐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기업의 CEO도 미래 예측을 조심히 하는데 얘네들이 내는 매출이 얼마나 맞겠고 또 오타를 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기사가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최고 전문가가 돼야 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좋은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큐 주가를 하락시킨 이 애널리스트 굉장히 비난하고 싶지만 이 사람도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아이온 큐 매수하지 말라 라고 했는데 제가 문석해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지금 9불이 뚫려서 많은 분들이 패닉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전히 아이온 큐가 2030년 100불 또는 그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홀딩을 하고 이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도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고 지금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